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Hi guys, 대건 here. Welcome back to 전대건의 야무장.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한 두가지에서 세네가지까지 또 확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좀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최종 원고 지금 책 올해 출간될 최종 원고 작업 때문에 좀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한번 제가 한번 또 오늘 떠올려봤고요. So lately my days and nights are kind of mixed up because I'm working on the final draft of my book that will be out hopefully this year at the end of this year. And that's part of the reason that I've chosen these expressions that I'm about to share with you guys. 자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외에 좀 이거는 뭐 그거랑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원래 이제 밤에 좀 이렇게 활동성이 높으신 분들 활동성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좀 이렇게 프로덕티브하고 굉장히 좀 활동성이 좋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올빼미 체질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그 정도 뉘앙스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한번 보시면요. 말 그대로 그 어나잇 아울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울. 그 O-U-L이고요. 발음이 아울 정도로 발음이 되는데요. 어나잇 아울. 말 그대로 그 올빼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으어어어 으어어어 이거 맞나? 올빼미 울죠? 으어어 그래서 올빼미를 말 그대로 아 나잇 아울 이렇게 아울 말하는데요 그래서 Let's say that 뭐 I'm a 나잇 아울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요 그냥 I'm a 나잇 아울 그래서 내가 좀 야행성이다 정도로 뉘앙스를 하실 때 이 자체가 명사적인 표현이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Let's see the opposite 반대로 보시면 아까 말씀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라고도 한때 많이 좀 이렇게 붐이 있었었죠. 말 그대로 일찍 일어나는 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n early bird, an early bird 이 표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문장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 뭐 I'm a night owl, but I really want to be an early bird. 뭐 이렇게도 지금 떠오르더라도 뱉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의 성향을 지니고 계신가요? So I just want to know what type of person you guys are. Are you guys an night owl or are you guys an early bird? 어떤 여러분들의 타입의 생활 습관을 지니고 계신지는 댓글로 말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좀 다른 표현으로는 뭐 여기처럼 an early bird는 뭐 a morning person, 그렇죠? a morning person, 말 그대로 아침형 인간, morning person이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 반대로 a night owl, 말 그대로 올빼미형 체질은 a night person, 그렇죠? 말 그대로 a morning person, a night person 이렇게도 이렇게 짝지어서 한번 표현 챙겨 놓으시고 아까처럼 an early bird, 그리고 a night owl 이렇게까지도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표현 잘 배워봤죠? 챙겨봤죠? 여러분 거 많이 맹그러보시고 댓글로도 많이 남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우 정신없네요. 아무쪼록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guys all in the next episode.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로현이었습니다.